여러분 반두 좋아하세요? 슬기로운 탈컵 생활 오케이 김치말이국수 오늘부터 호로로 님은 김치말이국수 갑시다 똥자리 똥자리 와우 똥자리 좋아요 뭐야? 어? 죽을뻔했는데? 총을 들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으어어어어어어어어 으어 이리 와갔던데? 무슨 소리 뭐지? 오우 프레임 브랍 더 빗 왜 사출 당하셨대? 왔다왔네? 뭐야? 설마 아까 그 빤스러운 친구는 아니겠죠? 아휴 놀리라 이씨 아휴 놀리라 이씨 야 왜 또 갈아 도망갔는데? 얘가 다 잡았네? 뽀이용 뽀이용 레이더 나오세요 자 알람 울리겠습니다 뭐 할게 없으니까 이 친구는 뭐 빠진 것 같고 어? 도망갔어 아니 이거 못봐야죠 흘러와 또 떴네 흘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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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네 진짜 흘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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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루트함 좀 챙길게요 유캐브 애들도 얘네 잡기 힘드니까 흘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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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글루아가 저기 제가 자주 가는 장소 거기에 있을 거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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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잡기 힘든데 아 왜 이렇게 잘못 던져 자 언더 헤르메틱 위에 저기 있죠 뭐야 어디에다 오해 끄는 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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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이 없어 테레메틱 위에 엠슈류백 등 뮤캐브 빨글래 뭐라는 거야 자 조절뻔 했죠? 저기 글루어인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야 움직일거면 확실하게 움직여 아마추어처럼 왜그래? 어디갔냐? 글루어가 아니었어요? 글루어가 아니었어요? 글루어가 죽었나? 글루어 죽었나? 글루어 죽었나? 죽었구나! 아 잡았구나! 유케이브 오다가 뒤졌죠 가방을 든 청녀 근데 레이더는 안 나왔냐? 어? 유케이브 아니야? 유케이브 오우 레이더? 아니 쟤네 왜 조용하다가 갑자기 탈나갔고 피할 수 있을까? 수커바다라 피할 수 있을까? 수커바다라 피할 수 있을까? 수커바다라 우와! 야 너 거기 있으면 반칙이지? 어 간 떨려서 좀 보기 그러면 따뜻한 보리차를 좀 드세요 보리차님 유케이브 퍼퍼샷 나가시구요 유케이브 유케이브 아니네? 없냐 이제 레이더? 야 너네 왜 어택 안 들고 와? 아 진짜 가방 장난해? 슬링? 쟤가 그나마 큰 가방이네 레이더 한 마리 더 남았네? 제발 너는 어택! 어디있냐? 뭐 어딨어? 분란 뭐 다 챙겼잖아 TV 여까둔코 스번도 없는데? 스번도 없는데? 내려온 것 같은데? 레이더? 아니 기차에서 또 내렸다 그쵸? 기차에서 또 내렸죠? 자 글로와 한 파티 레이더 두 파티 이건 못찾지 제가 여기다 보내는게 아니죠 제가 여기다 보내는게 아니죠 쟤네 중에 어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려나? 자 어제께도 이랬어요 네 아 근데 이거 배고픔이 없는데 최대한 안 빨아야지 최대한 안 빨아야지 쟤네 쟤네 세 마리 같대 얘네 잡다가 죽을 수도 있겠네 야 언덕물 어디다 온다 야 언덕물 어디다 온다 빨리 일로 와줄래?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주궁려? 야 유캐이븐 들어와서 이거 먹.. 어? 하나 둘.. 한마리 어딨냐 유캐이븐 여기서 들어와면 진짜 개떡상이겠네 아 화면하기 진짜 개기찬다 두마리밖에 없나? 한마리 어디갔지? 3마리 였어요 제가 본거 3마리니까 얘까지가 맞아요 야 3발 들고오는 PMC래 오랜만이다 후용 자 광고룩 xksd xksd 와서 드세요 안죽일께요 와서 드세요 드세요 와서 드세요 에휴 안먹어요 그냥 나갈게요 뭐 시간도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쟤 아마 대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쪽에서 아 놀래라 아유 깜짝이야 못 나가겠는데 기차는 갔죠 기차 간 거 맞지 경험치 37,450원 족발 됐자 자 글루아 패거리 레이더 한 파티 레이더 두 파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관광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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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